오늘 만들어 볼 작품은 여기 귀여운 체리 열쇠고리 입니다. 와 너무 귀엽다 체리 열쇠고리 혹은 가방 고리 그런 느낌이겠죠? 저는 이렇게 오링과 이렇게 A형 고리 이렇게 두가지 형태로 이렇게 고리를 달아 봤는데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체리 색상은 같은 색이지만 여기 그 잎사귀의 색상은 이렇게 밝은 것과 어두운 것 두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패키지 구매는 네이버스토어 뜨신뜨게방에서 구매하시면 되요. 이렇게 밝은거 어두운거 두가지 옵션으로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밝은거는 나름대로 산뜻하고 어두운거는 나름대로 고급적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자 밝은거는 이렇게 약간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약간 밝은 실과 약간 어두운 실이 두가지로 해서 약간 반짝반짝한 느낌이 난다 할까 약간 너무 예쁘지 않나 싶어요. 고급스럽죠? 그리고 어두운 톤은 요런 느낌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좀 더 고급스럽고 이렇게 두가지로 준비를 해 봤구요. 그리고 그거 보시면 제가 오링을 이렇게 달긴 했지만 취향에 따라서 그냥 일단은 오링 없이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이거를 그냥 뭐 여기다가 이런식으로 끼워서 여기다 끼던지 해서 그거는 마무리는 취향에 따라서 말하자면 이런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링을 다는 거를 지금 너무 꽉 마무리 해 놔서 힘들긴 한데 여기 가운데에다 끼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으셔도 될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취향껏 하시면 되구요. 아이고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렇게 세가지 형태로 준비를 해 봤어요. 이렇게 잎사귀 하나도 없이 그냥 줄기랑 체리만 달려있는 요런 느낌 이것도 되게 귀엽죠? 의외로 이게 되게 귀엽고 만드는 것도 간단하니까 솜을 용으로도 되게 좋을 거 같아요. 자 요렇게 참고로 이 안에는 솜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 자체에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떠도 굳이 솜을 안 넣어도 요거는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넣지 않았어요. 네 요렇게 그리고 잎사귀 하나짜리 요렇게 하나짜리도 귀엽죠?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은 두 개짜리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이제 만들기는 쉬우니까 초보자 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다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참고로 체리 알갱이 사이즈도 이렇게 두 가지에요. 요렇게 조금 작은 거 조금 큰 거 이것도 영상을 진행하면서 그거 어떻게 했는지 설명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구요. 코바늘은 7호 사용했습니다. 7호 자 그러면은 진행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패키지 구매는 네이버스토어 드신드 개방 자 그러면 체리의 과실 부분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시작은 아 참고로 저는 지금 7호 코바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매직 링을 만들고 요렇게 첫 코를 이렇게 빼주고 요렇게 전 이렇게 매직 링을 만들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그리고 요기 처음 만든 매직 링에다가 짧은뜨기를 여섯 개 해줄게요. 그때 이 신은 이 위로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 할 때 이 실을 다시 한번 넘기고 진행할게요. 여섯 좀 당겨 당겨서 오므려 주고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코부터 여기가 어디 있냐면 여기 바늘 아래 여기서부터 역으로 돌아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칸 뒤로 간 이 위치 여기서부터 짧은뜨기를 한 코에 두 개씩 여섯 세트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를 여기서부터 하나 둘 한번 짧은뜨기를 하나 하고 둘 둘 두 번 자 이렇게 해서 여섯 세트를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번 하나 둘 네번 하나 네번 둘 다섯 번 하나 여섯 세트를 다 했으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타이트하게 당기면 더 잘 당겨집니다. 확 오므려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확 오므려 주고 이제 실은 적당히 잘라 주고 완전 바짝 자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세 바퀴를 돌려 주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세 바퀴. 그러니까 여섯 두 코씩 여섯 세트 했으니까 총 열두 한 바퀴가 열두 코잖아요. 그러니까 열두 코씩 세 세트인 거죠. 그런데 잠깐 보여 드리면 참고로 얘는 조금 작고 얘는 조금 크죠. 조금 작은 거는 한 코에 하나씩 두 바퀴 돌린 겁니다. 한 코에 하나씩 두 바퀴 돌리고 이제 마무리하면 그러니까 코주림을 시작하면 이렇게 되고 세 바퀴 돌리면 이렇게 큰 사이즈가 나오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한 코에 하나씩 저는 세 바퀴를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여기까지 세 바퀴를 다 돌렸습니다. 그럼 이제 코주림을 할 거예요. 모아뜨기를 다섯 세트만 해 줄 건데 이렇게 할 겁니다. 모아뜨기 이렇게 걸고 빼주고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 이렇게 찌를 때 전체로 안 찌르고 앞에 한 줄만 찔러 주도록 할게요. 앞에 이렇게 한 줄만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더 뭔가 좀 가벼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티가 덜 나가게도 되거든요. 이렇게 앞에 한 줄만 이렇게 다섯 번 모아뜨기 자 한번 걸고 빼고 앞에 한 줄만 또 걸고 빼고 두 번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코 다음 코 첫 코는 이렇게 쭉 다 놓고 그 다음 코는 앞에 한 줄만 세 번 네 번 그리고 마지막 다섯 다섯 오케이 했으면 이제 그 다음 코 이제 그 다음은 빼뜨기를 할 건데 그 다음 코를 건너뛰고 하나 건너뛰고 이 다음 코에다가 바로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를 해 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이제 실을 조금 요정도로 여유있게 잘라주고 쭉 끌어 올려 주시면 일단 체리의 과실 부분 완성 예헤 일단 이렇게 해서 체리 한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체리가 한 알이 더 필요하겠죠 만들어 볼게요 뿅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바로 잎사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녹색으로 잎사귀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 뒤에 좀 여유를 두고 이 정도의 여유를 두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첫 코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첫 코를 포함해서 베이스 사슬을 베이스 사슬을 할 거거든요 베이스 사슬은 세 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리고 나서 첫 코 건너서 이 다음 코 여기다가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두 개 할 때 보시면은 바늘 아래로는 한 줄 위로는 두 줄이 걸리도록 이렇게 바늘을 아래쪽으로 찔렀어요 짧은뜨기를 하나하고 한 코에 한 번 더 둘 그리고 그 다음 코 여기다가 이 실을 좀 살짝 풀어서 자 그 다음 코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실이 들어가도록 찌르고 하나하고 한 번 더 이 코도 짧은뜨기를 한 코에 두 개씩 이렇게 두 세트 둘 한 다음에는 이 실을 당겨주면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사슬을 하나 해주고 여기 바로 아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사슬 산부분에다가 여기다가 빼뜨기 이렇게 찌르고 걸고 빼고 여기까지 마저 빼주는 거죠 빼뜨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여기 이 코에다가 남아있는 이 코 있잖아요 이 코에다가 이 실을 같이 이렇게 이렇게 놓고 감싸면서 짧은뜨기를 또 두 개씩 하면서 건너가면 돼요 짧은뜨기를 하나 둘 한번 해주고 그 다음 코에다가 또 짧은뜨기를 하나 하고 둘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이 코에다가 한 줄 이렇게 찔러서 여기다가 빼뜨기 하면은 잎사귀 완료 마찬가지로 실을 좀 여유있게 남겨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쭉 끌어올려 주고 그 다음에 이 실을 여기 아래로 빼뜨기 않고 쪽으로 넣어줄 겁니다 넣어서 이렇게 뒤쪽으로 보내놓으면은 잎사귀 완성 이 실은 좀 당겨주시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당겨 놓고 하면은 짜잔 귀엽죠 자 이렇게 해서 잎사귀도 더 만들어 볼게요 뿅 자 이렇게 잎사귀가 생겼습니다 예헤이 그러면 얘네들 한번 합체를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형태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제가 마무리를 해 볼 거거든요 첫 번째는 요렇게 이렇게 줄기만 잎사귀 하나도 없이 줄기만 요렇게 달랑달랑 귀엽죠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잎사귀 하나짜리 달랑달랑 요것도 나는 귀엽죠 그리고 요렇게 마지막으로 요렇게 잎사귀 두 개짜리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보여 드릴 거에요 일단은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나짜리 두 개짜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일단은 그 열쇠고리를 만들 때는 다양한 고리들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 그대로 보편적인 열쇠고리 타입 혹은 요렇게 이렇게 고리만 있는 A용 고리 혹은 요런 오링 고리가 있잖아요 방식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열쇠고리는 이 코에다가 요 아래에다가 걸면 될 거고 이 고리는 여기다 놓으면 되고 O링은 여기다 놓으면 되죠 이번 영상에서 한번 O링으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일단 얘부터 보면은 이거는 자 이렇게 O링에다가 이렇게 반 접은 여기 포함된 잎사귀 만든 이 실을 이렇게 걸고 빼주는 거죠 물론 구멍이 크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조그만 걸 가정했을 때 이렇게 코바늘을 여기다 놓고 걸고 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걸고 빼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걸로 이 사이로 이 두 줄을 빼주는 거죠 이렇게 두 줄을 빼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적당히 차일이 있잖아요 줄기 길이 너무 길면 좀 별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적당히 체리 윗부분이 나오는 정도를 요렇게 한번 매듭을 지어주면 돼요 너무 길지 않게 살짝 달랑달랑 한 게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요렇게 한번 하고 이 매듭을 똑같은 자리에 한번 더 약간 이 매듭이 좀 더 크게 뭉치도록 요렇게 두 번 정도 묶어 줄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같은 위치에다가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꽉 조이기 전에는 요렇게 움직이거든요 매듭이 살짝살짝 살짝 한 다음에 요런 식으로 맞춰주고 한번 두 번 오케이 두 번 요런 느낌으로 된 거 같아요 오케이 묶어주고 이제 요거 아래로 조금 짧게 요런 식으로 해 주면 돼요 참 쉽죠 그리고 나서 체리를 바로 달아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는 작은 녀석을 넣도록 할게요 위에 체리 과실 부분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여기다 이 매듭에 꼭지를 넣어 준 다음에 여기 남은 실을 활용해서 오므려 주면 돼요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남은 실을 활용해서 요렇게 잠깐만요 자 요렇게 해서 쭉 그냥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통과하고 그리고 여기 여기 좀 겹쳐지도록 한 두 바퀴 정도 해 주면 좀 더 튼튼해요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이렇게 몇 코 정도는 겹쳐지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타이트하게 당겨주고 그리고 나서 이 실을 요런 식으로 해서 안쪽으로 넣어서 쭉 통과시켜서 당겨주고 잘라주면 짜잔 한 다음에 여기 살짝 줄을 당겨서 이제 딱 맞춰주고 하면 짜잔 한쪽 벌써 달렸다 달랑달랑 반대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달아 볼게요 뿅 짠 귀여운 열쇠고리 완성 예헤이 오링 버전 고급스럽죠 자 요렇게 놓고 이제 잎사귀 하나짜리를 또 한번 해 볼게요 하나짜리도 이렇게 오링을 활용해서 뒤에다 놓고 여기 실이 두 개가 있잖아요 얘는 뒤로 일단 빼놓고 여기 아래 있는 거를 걸고 이렇게 돗바늘로 꿰주고 미끄럽네요 자 이렇게 놓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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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줄거에요 이렇게 쭉 통과시켜주고 아래로 나와주고 같은 코 이렇게 나와주고 한 번 더 같은 코를 쭉 통과시켜주고 이렇게 나와주고 오케이 두 번 정도 하면 적당히 탄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렇게 좀 타이트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요렇게 이 안쪽으로 한번 쭉 통과시켜서 요렇게 이렇게 빼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 탄탄하게 나름 고정이 될 거에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쪽 실도 마무리를 해줘야죠 이쪽 실도 그냥 바로 하면 좀 허벌렁 하니까 어디 보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쪽에서 요렇게 아래로 요렇게 같은 방향으로 빼줄게요 요런 식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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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다는건 특별한 규칙인건 아니에요 근데 요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얘랑 똑같아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매듭을 만들어주고 매듭을 두 번 짓는 거는 이게 이렇게 여기 매듭이 좀 더 커야지 체리가 혹여라도 빠질 가능성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 이렇게 해준 거에요 자 자 오케이 적당한 위치에다가 너무 아래로 갔죠 요거는 그냥 자르고 다시 조금 위에다가 아이고 아이고 부족할 뻔했네 자 이렇게 해주고 네 아무튼 요렇게 해서 같은 위치로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두 개 똑같이 또 요렇게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 요것도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뿅 빠밤 와 잎사귀 하나짜리 체리야 요렇게 또 깔걸음하게 완성이 됐죠 자 체리 공장이 되어가고 있네요 참고로 저는 요기 이거 잎사귀 없는 거에는 작은 체리로 했어요 아까 설명드린 두 바퀴 뜬 거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서 취한 것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두 개짜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 잎사귀 두 개짜리 미리 준비를 해 놓았죠 두 개짜리도 어렵지는 별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또 이제 남아있는 끈들을 활용해서 두 개를 먼저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순서도 상관없고 뭐 정확히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 단 뭐 간단한 아이디어를 보여드릴 뿐이고 자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이쪽 실을 요 끝에 있는 실을 걸어서 요렇게 통과를 시켜줄 겁니다 요 끝부분에다가 뒤에서 앞으로 나와주고 그리고 요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오케이 자 자 요렇게 실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한 번 더 같은 자리 잠깐만요 요렇게 좀 탄탄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요 위에 한 줄을 가줄까 위에 한 줄을 가지고 여기는 이쪽은 같은 자리 요런 식으로 해서 적당히 이렇게 좀 고정을 시켜줄게요 요런 느낌 일단 잎사귀 두 개는 뭐 적당히 고정이 된 것 같죠 그럼 이제 얘네들을 정리하면서 두 줄은 밑으로 내려서 요렇게 줄기로 쓰고 한 줄은 또 요런 거를 또 달아줘야죠 어 해서 일단은 어디보자 일단 이 실은 음 좀 한번더 좀 해서 좀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줄게요 잠깐만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좀 해 주자 오케이 두 번만 해도 될 것 같지만 한번 더 했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이제 이 실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주면 자 이 두 개의 실이 요렇게 가운데 줄기를 쓸 수 있도록 딱 내려온 것 같죠 그럼 얘도를 한번 그렇게 줄기로 써 볼까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실중에 하나 가지고 요거를 또 고정시켜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자 자 요 가운데 가운데 두 체리 두 잎사귀를 연결한 요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해서 가운데 이음새 부분을 요렇게 쭉 통과시켜 주고 이제 여기 어 여러분이 사용할 고리를 이렇게 여기다 달아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같은 자리를 한 두세 번 정도 왔다갔다 하면서 타이트하게 해주면 고정이 되겠죠 하나 둘 오케이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셋 셋 자 이렇게 오케이 자 했으면 이제 이 실은 일단은 바로 잘라도 되긴 되는데 숨겨져 있는 거라서 반대쪽 위로 이렇게 좀 더 몇 코 넣어주고 숨길 겁니다 이쪽 실은 요렇게 좀 넣어주고 잘라주고 하나 처리 자 그럼 이 중에서도 어 이거 하나가 지금 위로 약간 올라가 있네요 이 두 개가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음 그러면은 음 이거는 그냥 숨겨버리죠 옆으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넣어서 잘라주고 자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 봤을 때 적당히 자연스러운 것 같죠? 이 정도면은 네네 혹시나 이것도 바짝 붙기를 원한다면은 같은 방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맞춰도 되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똑같죠? 이거 역시 적당한 위치에 매듭을 지어서 체리 두 개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뿅 짜잔 요렇게 해서 마지막 두 개짜리도 완성했습니다 예 농협은행 너무 예쁘죠? 네네 요렇게 어 세 가지 종류로 완성 자 그래서 다들 예쁘게 완성하셨죠? 네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인스타에서 뜨신 검색하면 제 계정 나니까 인스타도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뜨신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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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